마곡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사찰 마곡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마곡사는 충청남도 공주에 이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천년고찰로서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근하고 고려시대의 보조국사가 중창한 유서깊은 사찰입니다. 이 고대에 다녀가신 분들은 장수를 하고 극락왕생을 한다고 하는 사찰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이라도 피해간다는 십승지 중 하나로 태화산 남쪽 기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태화산 골짜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여 마곡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마곡전을 사이에 두고 남원과 북원이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극락교입니다. 이 극락교는 불교에서 극락으로 가는 길을 상징하는 다리입니다. 이 극락교는 마곡사의 남원과 북원을 연결하는 마곡천을 가로지르고 있는 곳입니다. 남원에는 해탈문을 지나서 천학문, 명상정, 명부전, 산신각 등의 정각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 북원은 국락학교를 지나게 되면 범종과 그리고 오충석담, 대광보존, 대웅보정 등 보물들의 정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해탈문입니다. 해탈문은 마곡사의 정문으로 충청남도 문화재 제66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속된 마음을 버리고 속세를 벗어나 해탈의 세계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금강역사가 봉안이 되어 있어서 근문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면은 중앙칸을 개방하여서 통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양편에는 금강역사상과 보현 및 문수동자상이 이렇게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보살입니다. 불교의 진리와 수행의 덕을 맡은 보살이죠. 경전을 수호하고 불법을 널리 퍼뜨리며 시극한 코끼리를 타고 계십니다. 보현 보살이고요. 반대쪽에는 문수보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불교의 보살님이시죠. 그것은 천학문 앞인데요. 크고 작은 돌들을 올려서 돌탑들을 쌓아놓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소원들을 빌면서 돌탑을 쌓았을 때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와 엄청납니다. 이렇게 돌탑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이곳은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는 천학문입니다. 이 사천왕상이 봉안이 되어 있고요. 1684년에 조성된 것으로 태화산 남쪽 기슭에 있는 마곡사의 두 번째 문으로 정면 세 칸 그리고 측면은 두 칸의 지붕으로서 겹쳐마 맞배 지붕으로 된 박곡 지붕집입니다. 중앙간에는 동서남부에게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 신장인 사천왕상을 조성해서 안치했고요. 이 내부에 걸린 편의계는 1910년 6월에 중수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명부전입니다. 명부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업장을 참회하고 소멸하는 기도처로 지장보살님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무덕기왕과 도명전자, 시왕들이 흐름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산전입니다. 1650년에 중수된 영산전은 현재 남아있는 마곡사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각으로 보물 80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산전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 7불의 부처님과 1000불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과거 7불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이 세상에 출현한 7불의 부처님을 과거 7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곡사의 영산전은 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곡사에서 가장 영험한 큰 정각으로 특히 어진 정순과 용맹스러운 장소를 만들어낸다는 군왕대의 모든 기운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의 큰 일을 할 인재를 배출을 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소원 성취를 하고 있는 곳이죠. 이것은 나라의 기근을 막는 5층 석탑입니다. 대광보전 앞에 위치한 이 5층 석탑은 보물 제799호로 일명 다보탑 또는 근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탑의 2층 이 내면에 보게 되면 소박한 솜씨로 사방불이 양각으로 내면에 다 조각이 되어 있고요. 이 상륜물을 보게 되면 청동제인 풍마 등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식 보탑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5층 석탑에는 나라의 기근을 3일간 막을 수 있다는 전설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광보전입니다. 이 대광보전은 마곡사의 중심법당으로 1788년에 중창이 되었으며 보물 제80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광보전 내부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도록 동환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 자체를 상징하며 모든 이들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대광보전에는 안준뱅이 전설이 담겨져 있는데요. 부처님께 공양올릴 돗자리를 싸면서 기도한 안준뱅이가 기적적으로 100일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곡사의 찬농군들이 대광보전에서 기도를 하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광보전의 훅을 탱화하는 영산해상도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788년 조성된 영산해상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6대 보살, 10대 제자, 용왕과 용녀, 사천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뒷벽에는 8세기 후반 조선해와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백의수월간음도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간음도살이죠. 여러분들 마곡사에 오면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쪽에 보면 한 중앙에 파란색 청기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죽어서 염라대 함께 가면 이 청기화를 보았느냐라고 물어본답니다. 이거 보았다라고 하면 바로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대웅보전 마곡사의 대웅보전은 보물 801호로 1785년에서 1788년에 걸쳐서 중수가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양옆에 약사여래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2층으로 된 대웅보전은 안에서 보면 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각 내부에는 쌀이나무 기둥 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흥미로운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저승의 염라대왕 앞에 가면 그대는 대한민국의 가늠성지 마곡사 쌀이나무 기둥을 몇 번이나 돌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많이 돌수록 극락길이 가깝기 때문이라는데요. 아예 돌지 않았다고 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생에서 이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곡사의 쌀이나무 기둥을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러한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설로 인해서 지금도 이 쌀이나무 기둥은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마는 아들을 낳고 싶은 안학들이 많아서이겠지요. 여기는 범종각입니다. 단총이 굉장히 깔끔해요. 최근에 아마 단총을 한 것 같아요. 범종각이 다른 사찰에 비해서 되게 웅장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은구 중에 기념식술을 했다라고 하는 향나무입니다. 이곳은 김구 선생님께서 잠시 은둔할 때 사용했던 백범 땅입니다. 여기는 김구 선생님의 친필이에요. 행복해서 양심 권고 직접 쓴 히어로를 볼 수가 있네요. 마곡사는 그 역사와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찰입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마곡사의 깊은 역사와 문화재들을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에 댓글도 좋은 의견으로 남겨주십시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장소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